이특씨가 사실 제가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강혜진씨의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이특씨의 표정이 더 눈길이 가네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별로 아닌 내용입니다 이특씨, 강혜선씨가 머슴같은 남자를 좋아하네요 수염 좀 길러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저 되게 무겁죠? 이특씨 우리 주인님 집이에요 청년의 이름으로 널 참사하겠다 이특씨가 미친나 약간 열심히 청사한 곳이에요 네, 침대가 우렁각시처럼 저렇게 침대를 저렇게 신을 때는 스프링이 꺼질 수가 있네요 아, 영화에 한다는 걸 끌어주면 돼 비슷해, 비슷해 무서워 무서워 섹시한가요? 네 네 네 사랑이 진짜 예성씨는 우리 주인씨한테 어떤 이벤트에 황당한 이벤트 받은 적 있나요? 네, 저런 황당한 이벤트가 제가 태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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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계를 벽에다 테이프로 막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그래서 황당한 이벤트가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 러브 추격자 이 추격신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스릴이 넘치거든요 VCR로 방금 어떤 추격전이 있었는지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격자의 곁에 접근하여 수많은 이벤트를 펼치다 보면 정체를 들수일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도 있었으니 다시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위험천만한 위기의 순간들 저는 대역이에요, 대역이에요 오늘 공연은 알고 있다 아닌가요? 사무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 네, 저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원들이? 연습실을 물어보셨어요 생일을 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맞으면 편했겠네요 저 형이 랑랑이였어요 저 카메라 지금 아, 이거? 스토티 입고 있으세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종현씨가 중간에 눈치를 채운 것 같아요 어, 눈치를 채우는구나 아, 나 저런 이벤트를 할 때는 어, 저런 이벤트를 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스킬 얼굴을 키시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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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예달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시, 다시 몰랐어요? 종현씨가 어떻게 알게 되나요? 종현씨가 눈치가 좀 빨라서 원래 이렇게 ABO가 듣고 있는 친구들이 맞을 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갑자기 있던 사람이 없어졌다며 어어 그리고 종현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순간에 종현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종현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종현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종현씨 무섭다 왕님들 왕님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큰일이 없 Alle 장비 빨라 잡았어요, 여기서? 나 진짜 아파 잡았거라 하... 저분이구나 종현씨 네 비밀로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절대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콕냈어 정말 비밀로 비밀을 지켜놨어요 진짜 봐라구요 저도 사실은 이벤트 할 때 은경씨랑 이스태씨가 중간에 제가 만났다는, 선언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 묻어왔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정말 얄밉게도 진짜 안 가르쳐주세요 정말 얄미웠어요 잘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키씨 너무 먹는 데 한번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저런 일이 있는데 다는 모르고 아세요 아 모르고 아세요? 정민씨가 없어질지도 모르고 있어요 네 아 정말 이 속담이 참 많아요 니들로 하라고? 자 구성수지 네 기웅동이 수지씨 다른 멤버 알겠습니까? 네 아저씨 아 이때 우리 진호인씨였죠? 진호인씨가 옥상에서 촬영하면서 카메라 감독님으로 아 그렇죠 정민씨처럼 변신을 했는데 수지씨한테는 걸렸다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수지씨한테는 걸렸다고 말씀해주셨던 것 같아요 땅땅땅땅 정말 러브 추격자예요 이 야간매 이벤트가 정말 엄청나게 보여요 우리 민식이 심각하시죠? 네 와 행복해 동생과 형님 혹시 우리 네 명분 네 찍어주세요 다 찍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해? 네 아 제가 지켜보고 싶은데 아 방법 없을까요? 지켜보고 싶은데 하나 둘 셋 사진까지 찍어주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수지씨 수지씨 알았다 수지씨 알았다 수지씨 알았다 잘생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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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스태프로만 어? 잘생기셨다 잘생기셨다 보자 안 보자 한번 보소봐요 잘생기셨다 머리 안 감았어요 아이 괜찮아요 어 어 네 언제나 내 마음속 영원한 일을 위해 아저씨를 위하여 아저씨를 위하여 아 근데 진짜 가슴 좋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응 하지만 저러고 갔을 때 우리는 속상했을 겁니다 하하하하 어 수지 양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수지 양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서 네 진짜 제가 자칫적으로 해서 진짜로 Y6로도 했으면 진짜 벌리 때문에 무사히 이벤트를 마쳤고요 자 다음은 이번 주사님이었습니다 저분들이 교란다수증을 또 유독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제 모드락에 한 번 돌렸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영 누나랑 영민 누나랑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영민씨가 그때 이벤트를 해주셨었죠? 안녕하세요 저기 계신 분은 아마 어찌같이 다 출하셨을 거예요 저 당시에 위치경국이를 혼란을 줬던 어떤 이벤트였는데요 아영민씨 안영민씨 정유리씨 이나영씨 아 캔디가 누구요? 캔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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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중에서 캔디 캔디가 뭐야 너무 촌스럽다 캔디 에이 하하하하 그래서 이거 사온 거예요? 만들어 온 거예요? 아니 아니 그 분이 주셔가지고요 하하 캔디가 네 캔디가 그 분은 먹어도 돼요? 난 맛없어 보인다 안 먹어도 돼요 아유 이거 깨끗하게 만들고 하하하하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도구실한테 네 희망 있는가요? 하하하하 인사하면 어디 와서 있던데 하하하하 저 여기가 있던데 이게 치익수의 키스인가 봐 근처 있으면 올린다고 하하하하 그리운이 max 지 centrük 아유 만든 걸 직접 봤잖아요. 왜 봤어요? 어, 아니에요. 아, 저 주리 씨가 볼까요? 주리 씨의 동시를 바라보는 루비 씨 굉장히 무섭습니다. 안 돼. 아, 미치겠다. 네이트. 프로그램이 미쳤나 봐요, 이게. 진짜. 사랑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아니, 승현. 아니, 승현. 아니, 승현. 이번에는 양성 씨한테 자판기 이벤트 모집. 뭐야? 다이 당장. 기다리시오. 아, 추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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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나와. 도로그쥬. 오. 승현 씨. 우와. 혹시 멤버들도 함께 있었죠? 그렇지. 아, 누구지? 도로그쥬. 형님, 나 한 번만 보고 싶어. 아, 진짜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비 온다. 비 오는데 이제 좀 더. 비가 지금 올라와서. 양수경 씨가 계속 걱정이셨네요. 도망갈 수가 없으신다. 아, 아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누구야, 도색해. 누나. 누나. 감사합니다, 누나. 해 주자. 죄송합니다.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정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함께했던 정윤 씨랑 샵도 같았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뵀었어요. 바로 옆자리에서. 바로 옆자리에서 뭐하는 카메라예요?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약간 추측도 못하게끔. 우리 사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일랜드 우리 종훈 씨한테 인터뷰를 가지 않았나요? 네, 갔는데 종훈 씨를 좀 만지고 싶잖아요. 부끄러워서 많이 못 만졌어요. 아쉬웠어요. 그럼 이특 씨라도 잠깐 만져보세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2010년 5월 26일 파일럿 방송을 시작. 이후 폭발적인 인기의 힘이 뭐? 7월 21일 정규 편성과 함께 새 단장한 스타들의 쫓고 쫓기는 스릴 만점 러브게임. 총 방송 횟수 30회. 수많은 러브 추격자의 기네스 기록을 알아보자. 기다리세요. 배우 이천영을 시작으로 제국의 아이들 동준 샤이니 키. FT 아일랜드 종훈. 미스 A 민. 그리고 MC 예성 등 총 29명의 톱스타들이 추격자로 출연. 배우. 아이돌. 개그맨. 직업 분야 불문. 게다가 MC 이트까지 합세.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 한몸 기꺼이 바쳤던 수호천사 31명. 러브 추격자를 빛낸 총 60명의 출연자들. 그리고 러브 추격자에서 상 안 주면 섭섭한 숨은 추격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최다 출연자. 파이팅. 첫 파일럿 당시 제1대 수호천사였던 유키스의 동호. 그 이후 만나는 사람마다. 러브 추격자 카메라구나. PD님 나 되게 잘 아시는 PD님인데. 형 진짜 그러지 마요. 저 최다 출연이에요. 그리고 동호와 최다 출연 쌍병을 이루는 그녀. 바로 백도랑. 저 이런 여자에요. 벌려서 좋았어요. 백도랑. 두 분을 러브 추격자의 미친 존재감으로 임명합니다. 방송 직후 문이 쐬도. 매회 무한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기상천외한 이벤트. 총 139개. 그동안 이벤트를 위해 동원된 방법만 해도 가지각색. 자판기를 비롯해 자전거. 이동식 카페. 쿵고구마 기계. 귀여운 동물들의 치원 사격까지.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 게다가 스태프로 변신은 기본. 음식 배달원. 리포터. 아바타. 퀵서비스맨. 그리고 열혈팬까지. 힌트 안 주실 거면. 당장 2차에서 내려주시죠. 한편 러브 추격자 하면 추격자들의 말 말 말. 공식 어록을 빼놓을 수 없는데. 추격자들의 공감 100%를 형성했던 말 말 말. 난생처음 이런. 처음 받아봐요.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처음 받아봐요. 스타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스펙터클 러브 바라이어티. 슈퍼주니어의 러브 추격자. 우리들 마음속에 러브 추격자는 계속 될 것이다. 쭈호. 화이팅. 결정적인 힌트를 또 주게 되면 제공을 하잖아요. 정말 이 힌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출연주의 여러분은 어떻게 해체가 갔을지. 한번 VCR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너. 신전을 해주실래요. 정체불명 수호천사를 찾아내기 위한 단줄기의 희망. 화이팅.